제 엄마가 내 엄마 되고 내 아빠가 제 아빠 되는 가족노테이션 막장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1부터 지금까지의 가족관계 편 전사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심수련, 주단태, 주석훈, 주석경 한가족 주혜인은 병원에 있으니 일단 뺍니다. 천서진, 하윤철, 하윤별 한가족 오윤희, 배로나 한가족 시즌1 시작 미국에서 심수련의 원래 남편이 죽습니다. 주단태가 주인거죠. 주단태는 주혜인과 민설아를 바꿔치기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바뀌죠. 심수련은 주혜인이 아니라 민설아가 친딸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민설아는 미국으로 입양보내줬었죠. 노건이는 동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골수 빼먹히고 버려지는 민설아. 노건이 동생도 다시 없어지죠. 그랬던 민설아가 헤라페레스에서 죽게 됩니다. 작가님표 연쇄살인의 시작 민설아 입양에 관여했던 조상훈 의원이 죽습니다. 윤태주 실장이 죽인거죠. 그 윤태주 실장도 곧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직까지도 죽어있죠. 주단태가 주혜인의 호흡기를 떼버립니다. 일단 죽었죠. 감방에 있던 보육원 원장도 죽습니다. 이것도 주단태의 짓이죠. 민설아가 키웠던 강아지 설탕이가 있었죠. 배로나가 길가다가 설탕이를 발견하고 데려오는데 이때 진짜 개우연이었죠. 이제 개까지 가족이 바뀌었습니다. 천서진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천서진의 짓이죠. 아버지를 죽이고 청아재단을 먹습니다. 이때쯤 설탕이도 죽습니다. 개죽음. 반대로 주혜인은 살아나죠. 첫번째 부활. 부활에서 주단태한테 아빠라고 부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주단태는 개당황하죠. 조기서는 처맞습니다. 주단태 열받아서 심수련도 죽입니다. 여주인공이 죽어버렸죠. 시청자들 황당해하면서 시즌1 끝납니다. 시즌2 시작. 시작하자마자 하윤철이 죽습니다. 또 주단태의 짓. 직접 죽인건 아니고 조비서한테 시켰습니다. 은별이 아빠 없어지고 천서진은 남편이 없어졌죠. 곧이어 양집사도 죽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단태와 천서진이 약혼을 납니다. 석훈석경이는 새엄마 생기고 은별이는 아빠가 바뀌었죠. 그런데 약혼식장에 오윤희와 하윤철이 헬기타고 내려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하윤철이 나타난거죠. 조비서 또 참았습니다. 하윤철과 오윤희가 살림을 차렸습니다. 오윤희는 새로운 남편 생기고 배로나는 새아빠가 생겼죠. 그걸 보고 천서진은 환장하고 은별이는 눈가을 불아립니다. 청아예술제에서 배로나가 죽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윤별이 죽인거죠. 오윤희는 딸을 잃었습니다. 하윤철도 자기 딸이 죽은건데 이때는 모르죠. 나의 교가 등장합니다. 알고봤더니 심수련. 다행히 여주인공 부활했네요. 시청자들 다시 환호합니다. 천서진과 하윤철이 다시 만납니다. 이혼했다가 재혼하고 바람을 피는데 그 상대가 이혼했던 전남편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가만히 있었으면 된거였죠. 하윤별은 다시 원래 아빠를 찾았습니다. 오윤희는 남편이 없어졌죠. 주단태 열받았습니다. 천서진과 노예결혼식을 하죠. 하윤별 다시 아빠 없어졌습니다. 주단태가 새아빠가 됐죠. 석훈석경이는 학교선생님이 자기 엄마가 됐습니다. 이때쯤 배로나를 죽인게 주단태라고 밝혀지죠. 배로나가 하윤철의 친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없지 마줌마 딸을 죽여서 대신해서 감방에 와있는데 그 죽은 딸도 자기 딸이었다. 감방에서 머리가 빠개집니다. 다행히도 배로나가 부활하네요. 모덤신까지 다 나왔는데 그냥 부활시켜버립니다. 전지정능한 작가님. 주석훈이 제일 머리 아픕니다. 엄마 죽었고 여친 죽었는데 둘 다 살아서 돌아왔죠.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는 주석훈. 석훈석경이 아빠가 정두만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수차례 바뀌었죠. 저 쌍둥이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노건녀 심수련이 키스를 합니다. 둘이 사귀고 결혼할 수도 있죠. 죽은 민설아 입장에서는 말이 안됩니다. 양오빠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울게 되기 직전입니다. 배로나는 힘들게 살아서 돌아왔죠. 이제는 엄마가 죽겠다고 한강다리로 갔습니다. 천서진 감방하면서 하은별은 엄마가 없어졌는데 진분홍이 자기가 엄마가 돼주겠다고 하네요. 하은별 걱정됩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지금까지 가족관계가 엄청나게 바뀌어있는 펜트하우스입니다. 시즌3에서는 오손도손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